자 이제 북치는 소녀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몇 번 더 터질 수 있는 더 터지요 한 오르간발 되시는 분이거든요 포창법의 대가가 아니신가 엄청난 파워를 지를 수 있는 뮤지션의 경제에 이르러 계신 분이 아닐까 고음하면 이분 그런 상징성은 영원할 것이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누구야 아냐? 바로! 이분은 바로! 데뷔 29년차 가수 투찬이십니다 그래 미치겠네 진짜 북치는 소녀는 소찬휘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바라바빠 북바빠 북치는 소녀 소찬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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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o